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 부모님이랑 엄청 크게 싸웠었어요.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지 말라고 부모님은 이제 제가 다큐를 찍지 않고 공부만 하시길 원했었고 대학 입시에는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걸 알고 있었긴 했는데 입시를 위해서 찍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대학교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의 어떤 분노랑 억울함, 이런 것들, 불안 이런 것들을 담아서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거랑 학벌주의 이런 거. 가장 본질적인 거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기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불안과 공포를 원동력으로 공부를 시킨다? 저는 사실 근데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. 고등학생 때. 근데 그게 그래서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. 나는 이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반항을 하고 싶은데 성과적으로는 이 체제에 제일 잘 순응하는 인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모순적이었고 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저희 근처에 사립학교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누가 자잖아요. 그럼 안 깨워줘요. 서로 친구들끼리. 그냥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더 높은 점수로 받을 거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으로 주고받는. 저희는 모두 다 그 시기를 거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벗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잠자리라고 했을 때 어떤 잠자리는 그냥 그 물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잠자리는 그냥 날개가 찍힌 채로 탈출해서 얼마 못 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잠자리는 그냥 멀쩡하게 계속 탈출해서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것처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어쨌든 그 순간 그 시기? 그 고통스러운 시기를 마쳤던 거 같아요. 근데 저도 아무래도 제 이야기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찍은 제 이야기이다 보니까 힐링보다는 좀 한 시기가 끝났다라는 마무리를 한 느낌을 받았던 거 같아요. 이 영화가 마무리됐을 때. 언젠가는 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거다.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. 최대한.